네, 할렐루야. 라하비라 하는 기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호수와 서 전체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노래하는 찬송가도 있는데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천국,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승리하는 그 삶, 그런 관점으로 요호수와 서를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갔는데 요호수와 보면 늘 전쟁하는 이야기잖아요. 천국 가서 전쟁할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가 바로 요호수와 서 전체의 이야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그게 이제 핵심 메시지죠. 그리고 각 기업이 기업을 받으면서 뭐예요? 유업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요호수와 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호수와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오늘 2장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뭡니까? 라합입니다. 그리고 직업이 뭡니까? 기생입니다. 말이 좋아 기생이지 창녀입니다. 몸을 팔고 술을 팔고 그렇게 자신의 생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라합의 이야기 그것도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요호수와 서 전체에서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찾는다면 이 라합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같이 이 이야기는 라합복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라합을 통해서 이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 여리고성에 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그래서 지리적인 땅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지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가난한 땅에는 이미 젖과 꿀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40년 전에 정탕꾼들이 갔다 왔을 때에 포도송이가 그냥 이만한 포도송이가 열려있는 그런 것을 지금 메고 오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이. 한 송이인데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냥 과실들이 풍성하고 땅이 아주 비옥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한테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아닙니까? 차이가 뭡니까? 차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에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장소가 결코 약속이다,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오직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그 땅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 땅 가운데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디 가면 가난한 땅 주어지고, 이게 우리의 삶을 정의 내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결코 말씀할 거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그것을 얻게 되었는가, 그것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기생라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에 살고 있어요.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이미 젖과 꿀이 흐르고 있어요. 이미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있는 땅인데, 정작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 땅에서 아무리 살아도, 뭐예요? 축복의 삶이 아니라 저주의 삶이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압, 그것도 기생,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과 같은 복음의 이야기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라압과 우리의 공통점이 두 개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죄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라압은 본인의 직업도 그때 당시 아주 천대받던 일이었기 때문에 죄,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죄인이고 하나님의 가족과 떨어진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라압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죄인이고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포함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줍니다. 우리들도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감이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고 이 땅에 감이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라압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 그 히브리서 보면은 라압이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에서도 지금 세 군데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히브리서, 야구보석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여인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보면은 11장, 11장이 뭡니까? 믿음장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위인들은 전부 믿음,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들 다 꼽으라면 11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라압이 나옵니다.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압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생 라압이 이 믿음의 대열 가운데 포함되는데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고 좀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믿음의 전당 정도에 들어갈 사람이 이제 기생자는 좀 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 믿고 이제 정말 변화받은 그런 사람인데 꼭 기생이라고 하는 걸 꼭 앞에다 붙여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술주정꾼이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아 그 술주정꾼 그 김 암흑에 이렇게 지칭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열 속에 기생이라고 하는 라압이 같이 가는 게 너무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포금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그 시대에서 하찮게 여겼던 자도 아무리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자도 믿음의 반열에 우뚝 설 수 있다. 이게 포금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라압이 바로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압은 우리들과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방인이었고 우리와 함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오늘 여리고서 여우수화서를 통해서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우수화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땅을 다 유옵으로 엎는 것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포금 이야기라는 거예요. 포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불가능하게 들어갈 수 없었던 존재였던 라압이라고 하는 이 기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이장 우리가 쭉 아까 봉도하면서 들었는데요. 여우수화가 시띔에서 정탄군 두 명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왜? 40년 전에는 몇 명 보냈어요? 12명 보냈잖아요.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보내면 또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낼 때는 아무나 보내지 않고 신실한 자, 믿음이 좋은 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나가는 딱 두 명 정의의 부대 딱 두 명 보내가지고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라압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여리고의 그 정보를 알려고 했겠죠. 그런데 여리고의 왕이 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집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지금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라압이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여리고성의 백성이었던 라압이 자신이 어떻게 보면 섬겨야 할 여리고의 왕을 선택하지 않고 지금 이 정탐꾼들이 믿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그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라압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없다고. 이 거짓말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여러분 목숨 걸고 생명 내어놓고 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 편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의 내렸던 행동이 이렇게 여기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라압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기생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들었을까요? 역시 본인의 직업상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소문을 조금조금씩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라압이 숨겨놨던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미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갈린 이야기 그러니까 이미 가난한 땅에 쭉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주 두 강력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리며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다. 그 신앙 고백을 했고요. 그 믿음에 대한 결과로는 뭐예요?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에 등장하는 게 믿음장인 히브리서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아까 11장 31절 읽어봤을 때 뭐라고 돼 있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했다고 돼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뭘 믿었습니까? 정탐꾼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믿음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은 믿음.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디입니까? 야거보사 아닙니까? 야거보사에도 라합이 또 나와요. 야거보사의 라합은 2장 25절, 26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여기서 또 기생이야. 계속 라합은 계속 기생이야.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제는 다른 길로 보내려고 했던 것을 지금 뭐라고 합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거보사의 라합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될 때의 마음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언제 확인해요? 이렇게 정탄꾼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들을 내가 생명 걸고 살려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결정해야 될 상황 가운데 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믿음이 내 속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뭐예요? 나에게 진정으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런 행함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두 정탄꾼을 받아들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나 선택이 있었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난 당신들이 하나님 백성인 걸 믿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야 되겠어. 왕의 그런 군인들 불러가지고 잡아가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날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선은 끊임없이 강조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어도 야고보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들도 안다, 그거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안다.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믿는 자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뭐예요? 행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라합은 정탄꾼을 숨겨줬을 뿐 아니라 이 정탄꾼을 탈출시켜주고 보내줬습니다. 이때 뭐예요? 내가 고백했던 믿음. 하늘과 땅에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고백 위에 이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우수와의 이야기는 이전의 이야기들과 틀립니다. 여우수와가 이끈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전에 홍해가 갈렸던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홍해가 갈리고 그 다음에 다 갈린 거 보고 건너가라.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요단강 건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건너야 돼요? 믿음으로 건넵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행위. 발걸음을 내어딘는 순간 요단강물이 멈췄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 갈리고 홍해를 마르게 하고 거기를 건너는 믿음 말고 이제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말씀에 의거하여 내가 밟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 말고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 말고 말씀 의지하여 한 걸음 내어 디딜 때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합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라합이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 때문에 라합은 약속을 받게 됩니다. 라합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라합이 보니까 정탄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에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당신들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탈출시켜 줄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 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화로 내게 맹사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약속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선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헷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헷세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헷세드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적인 관계를 나에게도 허락해달라. 라합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탄꾼들이 주죠. 그 증표로. 그 증표로 준 게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탈출을 시켜보냈는데 이 창문으로 줄을 내려서 이제 둘을 보냈거든요. 다음에 우리가 쳐들어올 때에 뭐예요? 뭘 다르라고요? 붉은 줄을 다르라 이렇게 했어요. 이 창문에.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형제들과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헷세드에 대한 보이는 증표로서 이 붉은 줄을 꼭 달고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성경 읽다가 그전에는 그 생각 안 해봤는데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기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입니다. 라합이 이제 정탐꾼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렸는데요. 집이 어디 있어요? 성벽 위에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6장 확인할 건데 6장에 보시면 여우수화가 백성들을 한 바퀴 돌고 나팔 한 번 불고 이걸 6일 동안 하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7번 불잖아요. 그때 성벽이 드르륵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라합과 이 가족들을 먼저 나오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무너진 다음에 그 명령 나갑니다. 벽이 다 무너진 다음에 나간다고요. 그러면 벽 무너질 때 라합 집은 어떻게 됐다?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팔 불 때에 그 경고했던 여류구의 모든 성벽이 무너지는데 한 곳만 꼭대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딱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창에서 뭐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붉은 질이 쭉 매달려 있잖아요. 십자가의 모습같이 보이지 않을까요? 나팔 불고 하나님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모든 건 무너지고 결국 살아남은 십자가의 보혈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라합과 가족들 다 데리고 내려오라고 그렇게 여우수하가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라합의 믿음은 아직 아무것도 안 이뤄졌잖아요. 이 붉은 줄 하나 믿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 붉은 줄 이 증표 이 헷새드의 약속이 나에게도 좋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여리고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여리고 때문에 여리고성 때문에 강성한 그런 뭐 벽들이 있고 하나님 없어도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열매도 풍성하니까 여기서 그냥 흥청망청 재미있게 살아가면 그게 인생인 것 같잖아요. 그럼 마지막 날 심판의 나팔이 불게 될 때에 결국 남아있는 사람은 이 붉은 줄 위에 있는 집 그 한 집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집으로 초대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이 붉은 줄 붙들고 자신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헷새드는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헷새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헷새드 이 언약적 사랑은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그 집에서 불러내서 누구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가족 공동체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헷새드는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 하나님의 헷새드는 너무나도 놀라워서 이 라합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하십니까? 메시아가 나오게 합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족보가 쭉 나오기 때문에 제일 재미없는 장으로 보는데 제일 은혜로운 장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살몬 라합이요 기생이었는데요.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상상력으로 추추해 본다면 혹시 두 정탄군 중에서 좀 잘생긴 그 살몬 살몬이 이제 남편으로 되지 않았을까? 라합의 믿음을 보고 반해서 라합의 용기를 보고 반해서 이제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 유명한 보아스 보아스도 자기 아버지 이방 여인을 처한 거 보고 은혜를 받은 거 보고 축복받은 거 알고 자기도 이방 여인을 처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루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믿음으로 정말 이 하나 된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가문 가운데에 결국 누가 나옵니까? 다윗왕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금의 능력입니다. 기생 이방인 죄인으로 출발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죽은 믿음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하는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한걸음 내어 디딜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해세대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의 삶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요. 라합이라 하는 기생 기생 라합 이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불러도 야 저 옆 동네 좀 가봐 누구한테요? 아 그거 있잖아 기생 라합 그렇게 불러도 절대로 상처 안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맞습니다.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이 약속 없이 살았던 가난한 상에 이 허무한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약속받은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게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족보에 나를 조상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에 감사합니다. 기생 라합으로 불러주십시오. 기생 라합으로 불러주십시오. 나는 은혜 받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기생 라합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천국가도 기생 라합으로 불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내가 누구였던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똑같이 기생 라합과 같은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너 이전에는 좀 이런 사람이었지? 그런 평가를 우리 이름과 함께 떠올립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바라봅니다. 경멸하면서 바라볼 때도 있고요. 신뢰하지 못하면서 바라볼 때도 있고요.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지. 이렇게 단정 지으면서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붉은 줄의 은혜를 알았다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참으로 믿는다면 그 시각으로 결코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기생 라합도 예수 그리스트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렸을 뿐 아니라 믿음의 전당 히브리스의 11장에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이름의 목록 가운데 포함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의 보혈의 은혜 속에서 이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람이 살아왔던 지금의 어떠한 연약한 모습으로 있든 그 모습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게 보금이니까 그게 보금 공동체니까 그게 하나님의 혜세드의 은혜를 한 사람들이 반응해야 될 모습이니까 그렇게 섬기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의 보금을 받으십시오 라합의 보금을 받으시고 오직 붉은 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기쁨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